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아벵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곧옷을 벗어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 바디메오입니다 안의 내용은 눈을 뜬 바디메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눈을 떠서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그가 눈을 떠서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안이 열린 바디메오지만 사실은 그가 제자의 길을 가는 정말 멋있는 영안이 열린 바디메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하나님 떠난 정말 영원한 우리 맹인 맹인이었잖아요 그 맹인이 오늘 현장에 거지예요 거지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구걸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정말 멋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역시 구걸하는 인생인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장막털을 넓히라 했는데 육신의 장막털을 넓히는 세상의 기도 제목만 잡지 마시고 산업의 장막털을 넓혀주세요 대학의 장막털을 넓혀주세요 결혼의 장막털을 넓혀주세요 이는 승진의 장막털을 넓혀주세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땅의 것 구걸하지 마시고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뭘 강구해야 되냐 하나님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를 가는지 우리가 이제는 그 길을 선명히 아는데 제자 바디메어처럼 내가 선명한 것을 부르짖는 다이세 자손 예수여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내가 믿는 예수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계획한 그 다이세 자손 오늘 예수를 부르짖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단 말씀이 언약적 헌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식분을 주었기 때문에 일꾼처럼 일하는 1년의 일용직 1년의 일꾼되지 마시고 이번에 선포된 말씀 장막털을 넓히나 한 이사야 54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잉태하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한 자들이 부르지제래요 남편을 잃어버려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낙심했죠 왜냐 기한이 70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올해 54장의 장막털을 넓히는 부분은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구원의 장막털은 모두가 다 같아요 누구에게는 구원이 크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작고 그렇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은혜는 모두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우리의 성도님이나 구원의 장막털은 믿음에 이르는 그 첫 번째 믿음 구원의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믿음에서 믿음 이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믿음에서 우리가 삶의 믿음 우리는 이제 성교의 장막털을 넓혀야 돼요 내 인생에 성교가 없다 그거는 반쪽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영원한 성교사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로 영원한 성교사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마리아가 마리아가 그냥 그냥 예수님께 자기의 학류를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생명의 역사 예수님이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가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삐져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그가 자기의 가장 귀한 나드향을 깨서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뿌리는 생명의 은혜였어요 단순히 오빠가 살아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오빠가 내게 와서가 아니에요 생명의 건넌 대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가 목격을 했고 그래서 우리 아내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그 구원의 감사 속에 우리가요 이 헌신의 뿌리입니다 기부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육신에 준 것을 줘서 내가 그냥 장로의 직분을 줬기 때문에 내가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 사역자 우리 조장의 직분을 줬기 때문에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직분의 장막터를 넓히고 왜 넓혀야 되냐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왜 넓혀야 되냐 성교를 해야 되니까 왜 넓혀야 되냐 후대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 모두가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온전한 헌신이에요 완전한 헌신이 아니고요 온전한 구속사의 쓰임 받았어요 그 마리아가 드린 그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6월절이 있는 관계로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내가 드린 이 성교의 헌신이 올해 우리 교회의 성교의 시작이잖아요 작년에 성교의 원년이었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예수 그리스의 구속사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내 시간표 속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그 구속사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는 너무 멋있는 인생이죠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었는데 바디메오가 볼 때는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잖아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려고 그 거리를 지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안심하라 너를 부르신대요 다이세자손 예수라는 부르지짐에 예수님의 발이 멈춘 거예요 지나가는 길이었거든요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과 함께 물을 지어서 가는 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에 다이세 나의 예수님으로 부르지졌습니다 소대지 1이 구걸 인생 바디메오 소대지 2는 제자 인생 바디메오 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돼요 매일 달라고 달라고 이것저것 달라고만 기도하는 장세기 3장에 매번 돈 달라 매번 뭐 달라 청구서만 내미는 그런 우리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제 생명이 들어왔어요 우리는요 예수를 만났다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원히 맹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향방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향방 열심히 사는데 향방이 없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을 들어갔고 정말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났고 아이를 놓고 살아가는 순간에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만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든 돈 벌여서 재산 남겨서 유산을 남겨주려는 우리 땅의 것을 향해서 사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이세자손 예수를 만나고 영안이 열렸어요 이제는 나는 적어도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알아요 우리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양이 있고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지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게 되면 이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요 캄캄한 땅 안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서 살 것인가 빛의 인생이 되죠 거지 명의는 인생의 목적이 없었어요 그저 돈 몇 푼 얻어서 그냥 먹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건 뭐냐 내가 응답 받으려고 이번에 뭘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할까 내 땅의 것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단순히 나의 것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그 부활의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나는 기리오 진리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육신의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혼 없는 기도 생명 없는 헌신 그게 거지 받음이에요 영적 거지죠 맹목적인 헌신 그냥 직분을 주었으니까 그래도 좋죠 직분의 부분에라도 그런데 언약 잡고 직분을 감당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장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건사인가 하나님의 건사 맞으세요 직분을 주셨는데 성도반도 못한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넵런트 지금 넵런트 그런 맹목적인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교에 관심이 있어야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목회자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의 성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성교가 나의 성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제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렸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요 그가 키가 열렸어요 다이세 자손 오신다는 그 메시아 그 언약적 그 언약 그 다이세 자손을 딱 잡은 거죠 구약 성경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그 언약 우리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장세기 3장은 영안이 닫히고 육안이 열려요 하나님 말씀을 딱 간역을 비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눈이 열려서 내 벗은 것이 두렵고 하나님 음성이 두렵고 그래서 나무가지에 숙고 하나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 장세기 3장의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으로 다운되면 말씀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와요 간단히 안 들어와 나 학인사살하네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안이 열리게 나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사람의 매 강단의 소리죠 강단의 소리 가장 큰 응답이 뭐냐 강단에서 딱 학증받는 거예요 다이세 자손 예수요 이미 그는 영안이 열렸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에 그는 이미 오실 메시야 다이세 그 보내주시겠다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미 그는요 육안이 열리기 전에 영의 귀가 열렸고 영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 내 다쳤던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 육의 눈 우리는 벗은 것이 두려워서 뭘 하느냐 가지고서 입지 않아요 오늘 말라버릴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지 우리는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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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 잎으로 우리는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언약적 헌신을 해야 돼요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육의 눈이 밝아서 비교의식 정말 이 낮은 자존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거짓 이 바디메오가요 엄청 소리를 질렀어요 주위에서요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향방 없이 불렀어요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딱 떨어지면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달라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라고 했어요 맹인 눈도 멀고 그러니까 당연히 구걸하는 인생이죠 정말 내 거 내 거 우리는요 남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로 우리가요 베풀지 못하는 내 중심의 기도에서 오늘 새벽 기도에 누가 생각이 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요 이 언약적 헌신이 꼭 우리가 내 거에 있는 그런 나드 항류를 깨는 것만 내가 물질만 하는 게 헌신 아니에요 기도를 드리는 최고의 우리 기념이 중보 기도거든요 나의 나드 향을 깨는 이 새벽의 언약적 헌신 말씀을 적용하셔야지 아 이번에 성교를 가는구나 성교 헌금을 작은 가브렙돈을 낸 거죠 주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고 칭찬하셨어요 많이 냈다고 다이세 자손 예수여 하늘에 부르짖음이 있고 그 다음 뭐냐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우리 순서가 바뀌어 다이세 자손 관심 없어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내 문제 아니에요 다이세 자손 하늘의 것을 언약적인 메시야 그리스도의 언약을 찾고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 달래요 그 나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우리는 약복강의 기도예요 애설을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내가 언약을 잡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48절에 많은 사람이 시끄럽다고 꾸짖어서 잠잠하라는데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왜인 줄 아세요? 왜 더욱 더 시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이 이번에 지나가면 평생에 못 만나요 내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거예요 다시는 이 다이세 자손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다시 육신으로 오지 않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지 지금은 이 구걸하는 이 인생 바디메오가요 정말 멋있는 구걸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구걸한 거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이 동량 받는 땅의 구걸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구걸을 탁 한 거예요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최고의 멋있는 구걸이에요 너무 멋있는 예수님의 발길이 딱 멈췄죠 오늘 나의 기도가 오늘 운적적인 헌신이 되고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오늘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예수님의 발길이 딱 멈췄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 49절부터 49절부터 52절까지가 두 번 이 소대지 소대지일은 46절부터 48절까지 소대지일은 뭐냐 제자 인생 바디메오 구걸하던 그가 집에 갔다가 우리 가족과 함께 이따가 올게요 거 아니에요 그 길에서 바로 따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인생의 전환이 되죠 나는 참 예수 제자인가 나는 정말 제자인가 제자가 뭐예요 말씀이 있는 자가 제자지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오늘 뭐라 하냐 예수님이 부르신대요 예수님이 부르신대요 아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먼저 머물러서서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말씀은 흐릅니다 말씀은 흘러요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멈춰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딱 흘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맞추는 거예요 흐려봐 말씀은 흐르거든요 나의 언약으로 오는 겁니다 그를 부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끄럽다고 하고 소리쳤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시끄럽다 이런 게 아니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그가 너를 부르신다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상달이 된 거예요 응답은요 눈이 열린 게 응답이 아니에요 말씀을 잡고 이미 천사가 이 금 항아리에 담고 보좌에 우리여 응답된 거 그게 이미 언약 이 말씀 내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딱 확증이 오면 이미 이제 응답은 끝난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야 오늘 응답은 뭐냐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게 이미 이제 응답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잡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이고 아 저 말씀 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딱 잡는 순간 언약관계가 되는 거죠 이 언약관계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그가요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창세기 삼장 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갑니다 보이지 않는데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지금 목이 다 쉬었어 오늘 새벽 기도 못할 줄 알았어 찬양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제가 원래 80화장 너무 좋아하는데 박자가 잘 안 맞아 매번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서요 주님이 엄청 긴장해요 박자로도 맞추라고 그래서 말씀의 박자는 하나님 제가 안 놓칠 겁니다 찬양의 박자는 놓치지만 겉옷을 내버리고 우리요 가문의 구질구질한 대물림의 그런 겉옷 벗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보혈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냐 바디메오가 만난 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다이세의 자손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는 거예요 원단의 옷 장막털을 넓히라 원단의 옷을 입는 거죠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겁니다 이 맹인이 뛰어서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이요 바로 말해요 네가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 알고 있는데 물어봐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이미 예수를 만났거든요 다이세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순간 그는 이미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다음 열어지는 게 이유관이 열어지죠 참된 영안이 열린 바디메오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저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는 이미 예수님이 부를 때 제자가 됐어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거지 옷 벗어버리고 달려갔거든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 멋있는 인생 되어야 돼요 찌질하고 구질구질하고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믿고 싶다 그런 자 말고 정말 멋있는 그 멋있는 인생이 뭔지 알아요 말씀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은혜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고 싶은 거지 소망 없던 이 맹인이요 예수가 부른다는 소리에 띈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시냐 내 믿음이 이미 너는 내가 누구인지 너는 영안이 열려서 봤다 네 믿음 다이세 자손 예수 메시야 그 그리스 대신 그를 네가 이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너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 만남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가 곧 보게 되어 그 자리에서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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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순간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훈련 받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제자가 우리가 되는 부분에 훈련이 필요한 거지 훈련이 되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부분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지 기도의 언어책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뛰어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속에 우리 영원한 명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영안이 열렸어요 다이세 자손 예수가 나의 그리스로 오신 거예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참 선지자로 오늘 우리를 또 만나주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 보혈의 은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 그 보혈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부활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보좌의 능력 오늘 우리가 이 영의 눈을 우리가 말씀으로 강구하면서 우리 개개인들이 정말 멋있는 그냥 눈만 떴다는 바디메오가 아니라 제자 바디메오 우리 모든 성도님 이 말씀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안는 자예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요 바디메오에게는 딱 한 번이 왔는데 우연히 지나가는 게 없어요 바디메오에 있어서는 우연히 지나간지를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려고 오신 겁니다 거기를 일부러 지나가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마리아처럼 정말 나병 환자 시몬이 잔치집을 열고 그 안에 이 마리아가 자기 나드향을 깼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영적인 잔치를 여시고 나의 향류를 깨시는 정말 멋있는 원약적 헌신과 제자 바디메오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